에이퀴즈 TV 내가 진짜로 하면 어떻게 될까? 마껴다오 의미 없는 수비네요 훌륭한 도전이에요. 하지만... 구름에 탑하겠다. 본분을 다했다. 내가 지킨다. 가탕을 놔두면 안 잡아먹지. 그 자탕 놔줄거야? 내가 알아서 해. 멍청한 녀석들 같으니, 멍청한 녀석들 같으니, 멍청한 녀석들 같으니, 멍청한 녀석들 같으니. 내가 곧 정이다! 천벌의 자비는 없다! 사탕? 저주나 받으시지! 히히히! 사탕 내놔요! 사탕! 나 줄거야? 사탕! 나 줄거야? 우주를 사탕으로 가득 채울거야!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해주지. 보물은 내꺼다! 힘이 부족해지니... 사탕? 저주나 받으시지! 뭘 보는거야? 사탕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 사탕은 말야... 그룩그룩그룩... 내가 알아서 해! 연마 백신 개발! 불꽃이나 참아가! 도망가! 상리할 가치도 없는... 불꽃하는구나... 변명의 여지가... 보게 되었나? 음... 느낌은 좋다... 저리 가! 연화 백신 개발! 사탕이 없으니까 지옥인거라고! 치... 재미없어! 죽음이 부족했음... 그때로 돌파해주지! 맡겨다오! 신의 저주가... 두렵지 않느냐? 사탕이 없으니까 지옥인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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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 시간대가... 사라지와 여지. 대신의 모델이 남사는... 과연 이 시간대가... 사탕이 없으니까 지옥인거라고! 너는 meinem 최고의 스펠의 파스타가 없음! 사탕이 없으니까 지옥인거라고! 하늘의 나이 없으니까 지옥인거 안사하는 드물썰이 없으니까... 시대의 차가 없으니까... 사탕은 우수의 무엇인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